춘성! 춘성새끼야 내가 한 번만 더 빨갱이랑 내 통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지 시발로망 그게 아니라 철책 점검하라고 그랬어 장난이야! 시발새끼야! 점검은 시발로망 네 MAB부터 점검해 집이 존나 재미없지? 심심하고 아닙니다 형이 집게 집게 일로와봐 야 아휴 안 놓고 시발새끼야 복면 복장하라고! 일병 신하 휘 저기 철책에 구멍 난 거 보이지? 개구멍 대남방송 하던 새끼들 모가지 딸라고 제가 만든 거거든? 이 공작원 새끼들 그 위에 있는 새끼들 모가지 전부 다 따다가 드럼통에 넣고 태운 거야 일병 신하 저 철책에 구멍을 시발 안 메꾼 거야 야 우와 어떻게 될 것 같아 쫄지 말라고 시발새끼야!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잘 봐라 우잉 초코 죄송합니다 저 도란이 시발새끼야? 일로와 일로와 이 시발새끼야! 근데 그때부터 아휘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으아악! 으아악! 시발 몰봐봐! 너 난 끄라 이 시발 년아 중소기처럼 구멍이 청정 2